여러분,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이라는데 또 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수안보에서 소조령, 유아령 넘고 이제 부산으로 가면 됩니다. 330km 정도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와, 공기 좋다. 여기 공기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물이 진짜 맑다. 코스모스도 폈다. 이쁘다. 오늘은 소조령을 올라서 유아령을 살 겁니다. 지겹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소조령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 아침.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동돈님 아침에 뭐 국밥 먹는다고 같이 먹자고 여기로 오셨는데. 제가 잔다고. 동돈님 다음에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서울, 서울로 가고 저는 부산으로 가고. 좀 3일을 금방 가는 느낌이 들어요. SBS, BSB는 확실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초장거리는 엄청나게 기억에도 많이 남고. 또 길게 라이딩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힘들어도 진짜 다양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또 오늘 3일차인데 또 폐전이 불러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교과지님? 봉교과지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출발하기 직전에 약간 발바닥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큐 팩터를 조금 조정해서 왔거든요.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랑 그 친구다, 친구. 멀리 있는 친구들 만나고 하기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친구다. 같이 여행하는 느낌? 이럴 때도 얼굴이 보니까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정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경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운이 너무 신나네요. 한 바. 무슨 생각에? 어. 카페 박물관 왔습니다. 소조령 내려오면 바로 있습니다. 2월형 가기 전에 여기 샌드위치랑 커피 마시고 갈게요. 진남대 휴게소에서 뭘 먹을려고 했는데 그전에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요거 주문한 거는 주문한 거는 그릴 샌드위치, 바닐라 라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맛있다. 아, 소화기가 살아있네. ASMR, 트러스 ASMR. 화렴, 내가 왔다. 오늘은 요방무양으로 왔다. 코스 종려 지점까지 324kg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324kg 타면 되는데 즐겁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약간 섭섭했습니다.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1.9kg 남은 지점. 화렴이 이렇게 길었던가? 막 바람이 심하네요. 이제 문경 이후는 이제 깃바람 불어줄 거니까 그때 신나게 또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CP9 이화령 679km 지점. 도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으로 가겠습니다. 741km 지점이니까 60km 정도 더 가면 되겠네. 다운이 신나게 기대된다. 예천으로 가겠습니다. 춥다 여기 아토님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자여러분 자주 봤어요 반갑습니다 요거 삶을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선물도 있어 목마를 때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인공음식은 이제 싫어 목마를 때마다 드세요 졸릴 때 이거 먹고 씨를 혀로 드리보래 영천에서 사과 사 먹을까 했거든요 너무 맛있다 아토님 만나서 꿀즙템 제출함 사과가 너무 맛있네요 역시 자연의 음식 은비님 만났습니다 어제 밤에 분명히 스쳐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곳도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맞아맞아 우리가 하이팅 하이팅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근데 많이 갔는데 어떤 곳도 누가 누구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맞어 그게 좀 맛있긴 했다 나잇즈밖에 안보여요 맞아맞아 무만 먹어봐 냉동으로 다 서울로 가시는 은비님 만났는데요 엄청 반갑네요 다들 하이팅 하이팅 별님이 안가서 맛있긴 하네 별림이 안가서 맛있긴 하네 파이팅, 파이팅! 방금 여기 공사하는데 지나가는데 그 타이어 이거 한번 털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나 맞네 난 주변에 손가락 못 해봤어 아, 그래? 대단한데, 역시 그래블 타임이네 코냥이 와, 그래블 타임 예예예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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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김밥 주문해놨고요 도장 한번 찍어볼게요 어제 왔는데 또 오네 고! 라들이 김밥 라면, 김밥 공기까지님은 부드러운 죽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공양으로 가겠습니다 800km 지점 될 것 같고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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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랜드하시는 시카고님 금방 지나갔는데 영상을 못 찍었네요. 시카고! 시카고! 화이팅! 팩시로 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안동 이제 봉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봉양 기다려라! 고! 준빵님 만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서울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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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차로 해. 아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이화령도 남았잖아. 코스가 아주 낭낭한데 이제 가야지 계속. 그래 놀자인! 검신일제 오피를 다 넘었습니다. 여기도 봉양 오는 길이 좀 많이 지겨웠어요. 힘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봉양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한 10킬로 정도? 모르고 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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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마을 자두 맛있겠다 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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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량 다 왔습니다. 오긴 와지네. 이제 한 200km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이 아쉬우니까 아쉽지 않게 즐겨보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이제 서울을 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화이팅 화이팅을 안 하니까 힘이 조금 안 나는 느낌. 모르겠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갈려고요. 화이팅! 동양까지 오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주영 쌌클님 만나서 여기 앞에 까찌님이랑 같이 카페에 왔는데요. 여기 티라미수 케이크랑 커피를 또 주영님께서 사주셨습니다. 페달을 멈추지 않는 주영 쌌클입니다. 이번 부산, 서울, 부산은 처음 열리는 경기인데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힘들 때마다 만나게 되는 꿀랑권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800km 정도 탔고 내일 새벽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타고 있고 아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아쉽다.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것도 시간도 안 보고 키로 수도 안 보고 그렇게 탔는데 졸음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마시고 힘내서 저희는 이제 봉양에서 경주로. 너무 맛있다.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당 충전 제대로 된 느낌인데? 지금 금방 랜드로그에 또 지나갔습니다. 다행일 때까지 즐깁시다. 여러분 이제 시픽 봉양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낙상인물 주신 무역 제과의 척살떡입니다. 엄청 인정한 것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서 본문 척살떡입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척살떡 김쟁주 고, 경주 기다려라. 끝까지 해탱, 다. 여기 김인데 사물놀이 연습을 이 시간까지 하시네요. 축제 때 이제 공연을 하실 건가 봐요. 대단한데요? 화장실 잘 이용하고 갑니다. 콜, 콜, 콜. 예, 신경 들어왔습니다. 예, 신경 들어왔습니다. 영천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억이팅이 오늘 도착했고요. 지금 시각이 없이 오늘 추시가 잘 안가는데요. 대략 언제부터는 모르겠지만 일단 10분, 8분. 경부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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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실을 구하고 있습니다.